전라북도 장수군이 지역주민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장수읍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통해 장수군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습니다. 임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라북도 장수군은 지난 19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장수읍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 행복나눔터 준공식은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군의장, 기관 및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6년 공모사업 선정 후 6년 만에 완료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.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어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, 나아가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장수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. 그동안 저희 장수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인근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. 그러나 근본에 중공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나눔터에서 12가지의 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. 앞으로 주민들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 장수읍 행복나눔터는 장수읍에 부족했던 주민활동 공간으로 자리잡아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몇 민간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